안녕하세요 사부작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죠 오늘 날씨는 진짜 봄날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날씨가 좋아지면 대부분 여행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나들이 여행 아니면 뭐 그냥 잠깐 나가더라도 요즘 필수품은 뭐니뭐니 해도 충전기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충전기 말고 멀티 충전기 지금 제가 양손에 이렇게 워치를 두 가지를 차고 있어요 하나는 갤럭시 워치 5 프로구요 이거는 애플워치 7 나이키 에디션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보통 연인들 가족들이 뭐 예를 들어 남편은 갤럭시 쪽을 쓰고 와이프는 아이폰을 쓸 수도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봐도 다른 계열의 제품군을 쓰는 연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여행을 가시면 충전기를 산술적으로는 6개를 챙겨야 되죠 핸드폰용, 워치용, 그리고 이어폰용 물론 폰과 이어폰은 같은 단자에서 충전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았던 건 이 워치 충전기입니다 저는 리뷰를 하다 보니까 갤럭시 워치를 썼다가 애플워치를 썼다가 휴대폰도 갤럭시를 썼다가 아이폰을 썼다가 해요 그렇게 체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애플워치 충전기만 들고 다니다가 갤럭시 워치로 바꿨는데 그대로 애플워치 충전기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워치는 못 써요 워치를 사용을 하면서 알림을 받던 분들이 어느 날 안 차고 나가잖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행지에서도 그래요 워치는 충전을 하면 보통 하루면 거의 끝납니다 길게 써봤자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충전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여행지에서 이제 뭔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워치는 충전기를 구매하려고 해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편의점에서도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치 충전기가 상당히 귀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를 할 제품은 나름의 저는 혁신을 이뤄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워치를 한 군데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 개발을 했고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리버에서 출시한 신제품인데요 6인원 제품입니다 워치 충전부가 갤럭시 워치도 되고 애플워치도 충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리뷰 의뢰를 받고 샘플을 받고 충전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믿지를 못했었어요 아니 두 가지의 모듈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되냐 안 될 거다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했는데 실제 충전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발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 보고 아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제품은 필수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체제를 전환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품이고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이 제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접히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컴팩트하게 가방에 넣으실 수가 있어요 3단으로 접히는데 이 직사각형의 모양이 구조적으로도 저는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넓지 않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충전을 해보니까 이 넓은 면적이 오히려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지를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무선 충전을 맡겼을 때 이 기기가 신뢰감 있게 거치를 해줘요 제가 직접 제 휴대폰을 붙여볼게요 상당히 큰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치를 했을 때 짱짱한 힌지가 두 군데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어떤 각도로 놓더라도 그대로 프리스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제품이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가로로 거치를 해도 지금 날짜상으로 내일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죠 저는 야구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제품 올해 정말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그렇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책상에 이런 식으로 거치해 놓고 쓰면 너무너무 좋아요 각도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워치 충전부는 이 아래쪽에 있고요 살짝 감춘 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이제 버즈나 에어팟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부입니다 유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애플워치 전기종 지원을 하는데 한 가지 기종이 빠져 있어요 일반 모델은 다 되는데 울트라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사용자께서는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워치는 충전이 안 된다 미리 고지를 좀 드릴게요 갤럭시는 액티브2 라인부터는 전기종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구형 기종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뒷면에 이제 C타입으로 단자가 있고요 C타입 충전을 하면 앞쪽에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충전 중인지 아니면 이물질 때문에 충전에 방해를 받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력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마찰력이 높은 고무 재질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부착했을 때 안정감 있게 밀착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디자인적으로 좀 독특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포인원 제품인데요 갤럭시 워치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애플 계열은 모든 단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갤럭시 쪽은 휴대폰 충전 쪽 그리고 뒷면에 있는 이어폰 충전 단자는 이용하실 수가 있지만 워치부는 애플워치만 가능하다는 점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상당히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받아보고 공학틱하고 안쪽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 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변에서는 디자인이 좀 전체적으로 6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얇습니다 길이가 좀 길죠 아무래도 얘는 두 번 접고 얘는 한 번만 접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 났을 때 밀착이 잘 되도록 해줬고요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해봤더니 힌지가 6인원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S24 플러스 같은 경우 이런 정도의 길이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제품 부착을 해놓고 만져보니까 아무래도 6인원 보다는 이 아래쪽 부분에서의 자유도가 좀 생긴다 약간 미끌거리긴 해요 자력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제품인데요 드라이버 C 제가 드라이버 A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제품 리뷰를 하면서 와 이 가격에 이런 소리가 나오냐 진짜 듣자마자 너무 놀랬다 머리가 쭈뼛 서는 정도로 아 소리가 쾌감이 있다 보급형이 맞냐 뭐 이런 이야기로 소리 극찬을 하다 끝났는데 드라이버 C 개인적으로는 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C라는 표현이 C타입 호환이 되는 단자를 달고 나왔습니다 오픈을 해서 보시면 이 끝단에 C타입 단자가 보이고요 이 안쪽에 DAC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칩이 현재 24비트 192kHz까지 해상을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더니 굉장히 일단 편리합니다 언젠가부터 휴대폰에 3.5파이 단자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폰을 쓰려면 젠더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요 블루투스 이어폰이 굉장히 편리한데 문제는 뭐냐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긴데 출근을 딱 하고 에어팟 버즈를 딱 꼈는데 배터리가 없다? 절망적이래요 그 출근길 내내 우울한 거예요 뭐 영상을 보든 노래를 듣든 뭔가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많은 버스 안에서 아니면 사람 많은 지하철 안에서 홀로 그냥 외롭게 가야 되다 보니까 유선 이어폰을 꼭 가지고 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편집을 하거나 PC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도 블루투스로 연결을 했을 때는 그 미묘한 딜레이가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유선 이어폰을 찾게 되는데 PC들도 보면 유선 이어폰 단자는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A는 1.5m로 좀 길었어요 뒤에다 꽂아서 올라와야 되니까 근데 이 제품은 타깃 자체가 C타입 휴대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타깃으로 나왔고 그래서 1.2m면 충분한 길이감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어폰을 많이 사용해 본 유저로서 정말 정말 좋습니다 소리가 지금 상품평을 가서 들어가 보시면 소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를 더 샀다 왜? 누구에게 선물 주려 선물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해야 돼요 너무 비싸면 제 거 사서 쓰기도 급급할 텐데 적당한 가격에 누군가에게 선물했을 때 욕먹지 않으려면 그 본연의 기능이 뛰어나야 돼요 이어폰이니까 소리가 좋아야죠 소리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저음이 더 단단해지고 울림이 저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중고음의 그 청량함과 가슬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24비트 192kHz 정도면 보통 요즘에 다 스트리밍을 해서 들으시잖아요 지금 타이달 같은 경우가 가격을 인하한다고 하죠 고음질 스트리밍을 하고 싶으신 분들 4월달에 가격 인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비트 DAC 되는 포터블 그런 제품을 찾다 보면 20만원 30만원 넘어가요 드라이버 C 구매하셔서 고해상도의 음원들 제대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지금 C타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갤럭시와 아이폰이 같이 여행을 갔을 때 드라이버 C 함께 쓸 수 있다는 점도 저는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를 하면서 구독자 이벤트가 좀 있어요 4인원 제품 5분에게 나눠드릴 거고요 6인원은 저희가 특가를 준비했습니다 인테크 구독자들에게만 제공되는 가격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C 같은 경우는 영상이 흥행할수록 더 많이 드릴게요 이 영상을 어디에 공유했는지 어떤 제품이 받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6인원을 구매하시면 사은품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전용 파우치인데 지금 오늘 소개한 제품들 6인원 넣고 4인원 넣고 그리고 이어폰도 정리를 대충 해서 넣어도 다 들어갑니다 한 군데 이거 그냥 가방에 넣고 따들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 텐데요 꽃놀이 가실 때 소개해드린 제품들도 함께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찾아올게요 또 봐요 끝 끝 끝